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초반에는 여당에 불리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여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초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난이 아니었을 때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만 해도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런 선거 끝났다. 국내 이슈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했다가 요새 막 당황하고 있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외신해서 먼저 해주고 지난 방송 때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아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전 의원을 영입한다 만다 하다가 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이 안 먹히니까 경제심판론 경제심판론으로 바뀌었군요. 그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김정인 전 의원이 경제민주화로 이분이 경제민주화 사실 민주화에 방점이 있는 사람인데 민주화는 살짝 감춰버리고 경제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수야당은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부적으로 오왕좌왕하는 그런 게 읽히고요. 이른바 조중동 신문에 봐도 칼럼이나 사설보면 당황하는 기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어쨌든 현재는 야당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는 여론이 3명 중에서 2명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최근 어느 조사에서는 70%까지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0% 선을 유지하거나 넘어서거나 이렇게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투표율 변수가 어떨지 조금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투표율이 낮으면 또 결집력이 강한 지지청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당 계열은 아무래도 지지율은 민주당과 비교해서 조금 낮지만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대 격전지가 비례대표 47석 이거인 것 같은데 여야 두 거대 정당이 비례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죠. 어느 정당이 일 걸로 보십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거의 다 일괄 투표를 할 겁니다. 미래한국당을 많이 찍을 것 같고요. 극히 일부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 쪽으로 빠져나갈 텐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 후보를 찍는 이 유권자들은 과연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론조사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쨌든 그래도 더불어시민당을 좀 많이 찍지 않을까 싶고 또 나머지 절반은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아니면 또 군소 어떤 진보 성향의 정당 또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예 투표를 안 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을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KBS 한국리서치조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더불어시민당이죠. 여기가 25%에서 21% 정도로 일관되게 1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이 20%에서 19%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이건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보다 미래한국당의 결집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미한 차이인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이 특이한 것은 전화조사에서는 4% 정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ARS 조사에서는 10%를 넘어갑니다.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응집력이 강한 열혈 지지층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인 응답층들이 있는 거네요. 열린민주당이 그런 층들이 많다. 아무래도 이전에 열린민주당이 그 뿌리를 보면 작년에 서초동 집회를 지지했던 조국 수호를 지지했던 그 층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좁지만 강렬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갈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여권,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쪽에서 25개에서 27개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범여권,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이쪽에서 20석에서 22석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권이 조금 더 많을 걸로 여름조사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 비례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중도층의 표심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조국 사태가 절정이던 10월 전후에서 중도층 이탈이 극대화됩니다. 이른바 스스로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유권자층에서 이렇게 이게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야당의 우호적인 여론들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최근 조사에서는 다시 여당의 우호적인 여론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조국에서 코로나로 이슈가 좀 바뀌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역설 같은 건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할 때는 반사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게 저는 이 야당의 정말 실력이자 한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본인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 페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지금 야당 지지자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국적 지지층, 또 중도 성향의 지지층 또 약간 진보정당과 민주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층 여러 층위가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조국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오는데 한 10%만 빠뜨려도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거 전략하는 분들이 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거칠게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로 총선 결과를 단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제1당은 결국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직 3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막판의 흐름을 어느 쪽이 타느냐 집중력을 어느 쪽이 잃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투표율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쪽 다 목표치가 130석인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할 정당이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0석이라는 목표 자체가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에요. 양당의 목표치가 맞다면 한 10석에서 20석 사이에 승패가 흘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지표들은 대부분의 지표들은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세할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도 이 난국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정부 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정당 지지도도 보면 민주당이 항상 야당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도층. 중도층에서도 지금 야당이 이제 야당보다 여당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지표는 객관적으로 모든 지표는 여당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엄살을 덜까 그게 저의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선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선거 구제로 돼 있는 지역구 중심의 이런 국회의원 선거는 항상 이변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고요. 특히 이게 선거가 상대적이라 여당의 그런 태도가 이른바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